서울의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요즘, 내 집 마련하기는 꿈조차 꾸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이럴 때 수도권으로 눈을 조금만 돌리면 서울의 노후된 빌라 전세가 정도로도 더 크고 훨씬 더 훌륭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한데요. 자,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로 가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매물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 남동에 위치한 주택인데요. 바닷가 가는 길목, 대로변에 인접해 무엇보다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입니다. 이 주택은 대지 370제곱미터, 건물 99.62제곱미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014년 7월에 진공됐습니다. 2층 복층 구조로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모던한 느낌을 물씬 느낄 수가 있는데요. 1층과 2층은 각각 방 1개, 욕실 1개씩으로 구성되어 있고, 난방 방식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주택이 남향에 위치했기 때문에 볕이 참 잘 들고요. 또 최근에 리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도배나 장판, 인테리어가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도 잘 돼 있습니다. 또 이곳은 텃밭 부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텃밭을 꿈꾸셨던 분들께 아주 제격인데요. 잔디마당과 지상차고, 다락방까지 별도로 마련돼 입주자의 취향에 맞게 공간을 더욱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세컨하우스나 펜션용도의 건물로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접근섬과 내부서계, 여기에 텃밭과 마당, 별도의 다락방까지 전원의 삶을 꿈꾸셨던 분들께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주택입니다. 워낙 좋은 가격에 나와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관심있는 분들은 서울전화 2128-262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